네, 그럼 지금부터 이재명 당대표의 사임에 따른 기자회견을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직을 사임하게 됐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우리 최고위원님들의 협조 그리고 우리 당직자들의 헌신 덕분에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많긴 했지만 무사히 임기를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로 민생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또 그 와중에 비무장 지대에서 경고사격이 벌어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한반도 안보 역시도 매우 불안한 거운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걱정과 근심 그리고 고생이 많으십니까. 대한민국의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과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과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이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저 이재명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험난한 폭풍 같은 현실의 한가운데서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감내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느냐일 것입니다. 잠시 후에 하게 될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의례적인 당원들의 축제가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린 많은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또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모멘텀이 돼야 됩니다. 길지 않게 고민해서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사회매변을 밝히신 거기 때문에 우리 기자님들 한 두 분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속사와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만간 결정하게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당이 자유롭게 당의 상황을 정리하고 판단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제가 대표를 사퇴하고 상황을 좀 지켜볼 텐데 아무래도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며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런 실무적인 문제는 우리 당에서 브리핑 아마 할 텐데 당은 당조상 지금 60일이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도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들은 역시 당은 당조에 따라서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네, 한 분만 들어왔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신아일보 김윤지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출마하지 않으실 거라면 사퇴 안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출마서는 언제 하실 건지 계획된 건가요? 좀 기다려, 조금만 시간을 주시지요. 네, 그럼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말씀하십시오. 네, 그럴까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당이나 전체 입장보다 제 개인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상태로 임기를 그대로 마치는 게 가장 유리할 겁니다. 그 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상황이 그렇다는 점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임 얘기를 할 때는 저도 사실 웃어 넘겼는데 상황이 결국은 우선 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를 우선해서 개인적 입지보다는 전체를 생각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